아, 여기 또 방 중에도 또 방 하나가 Executive MHL 명한 리 네, 명한 리 아이고,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, 본부장님 아,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 자, 우리가 사내 수공업 특집으로 사내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하다보니까 그렇죠 네 사내에 계시는 우리 작가님들, PD님들 뭐 진짜 많은 분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 아, 오늘은 이제 만나다가 이제 본부장님까지 이렇게 아, 네 우리 CJ 예능 이명한 본부장님을 아, 반갑습니다 네 아, 역시 이게 방이 아, 느낌있어요 아, 느낌있어요 네 뭔가 빠르나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아, 이거 혼자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? 아, 예 혼자 쓴 것은 아니고요 네 회의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하니까 회의실 겸 뭐 제 질문실 겸 네, 질문실 겸 이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방 크기와 비례해서 부담도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, 이명한 본부장님 좀 어떻습니까? 아, 뭐 그렇죠 네, 그래요? 당연히 그렇죠 여기 어쨌든 방값은 해야 되니까 건물 임대료가 좀 비싸요 네, 그래서 그 부담 가져야 됩니다 아, 네 한 마디가 화가 닿네 방값은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꽁으로 주는 게 아니죠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TV 보세요 네 이거 지금 6개의 화면이 이거 어떻게 보면, 언뜻 보면 와, 방에 TV가 7개 와 근데 이걸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저 앞에 그 이스큐, 이스큐티브? 임원 임원 임시직원이죠 임시직원 임시직원인 건가요? 그렇죠 그렇죠 정규직은 아니고요 네 언제라도 여기 이제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있죠 네, 1년씩이죠 아, 1년이에요? 진짜? 2년 뭐 이런 게 아니고 1년이에요? 네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네,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? 아, 그런 각오로 좀 쫓기세요 이렇게 좀 그런 각오로 아, 예,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때로는 와, 큰 방에서 진짜 와, 이 채광도 제일 잘 되는 방 그렇지만 언뜻 보면 여기가 좀 외로운 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조망도 있잖아요 아니, 뭘 또 철조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 각오로 아, 그런 각오 일단 제가 좀 잠깐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, 프로필 좀 95년 KBS 공채 22기로 입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2002년 KBS 자유선언 토요대작전 3장 밑인 장미의 전쟁 난 입장 아, 참 다 못했어요 아, 저와는 그때부터 좀 인연이 있습니다 네, 그 당시 먹PD로 활약을 했었어요 네, 네, 네 음식남 부담감이 어, 게임을 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못한다 아 그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먹PD가 가서 막 먹던 어떻게 그때부터 먹방을 어떻게 보면 먹방을 먼저 하신 PD죠 저도 몰랐는데 그런 DNA가 네, 네 아, 명한이 형이 난 진짜 이렇게 본부장님까지 될 줄 몰랐어요 명한이 형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됐을지 2004년 스타 골든벨 그리고 2007년 바로 1박 1 그리고 2009년 남자의 자격을 기획을 해서 뭐 대박이 나죠 그리고 2011년 신호로 PD하고 비슷한 시기에 TVN으로 이적을 한 이후에 코미디 빅리그 그리고 꽃보다 할배 드라마 응답하라1997 응답하라1994 응답하라1994 응답하라1988들을 총괄 기획을 했고 아, 간디 작사 KBS에서 TVN으로 이적한 지 3년 만에 국장을 거쳐 본부장까지 오른 그리고 TVN의 주축이라 불리는 나현석 PD, 신호를 피니, 이우정 작가를 이끄는 이명한 사단의 수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됐네요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합니다 이명한 본부장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? 아, 일과요? 네 일단은 출근을 하면 출근하기 전에 사실 눈을 뜨면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시청률 1보를 보는데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카드 히든 쪼듯이 이렇게 과연 뭘 팔아놨을까 동그란 거 나오냐 하면 뾰족한 거 나오냐 그게 뭡니까? 동그란 거 뭐고 뾰족한 거? 숫자가 뾰족하면 1, 동그란 거 2 그게 이제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와서 이제 지금 제가 관장하는 부서가 사실 좀 많은 상황이어서 각 부서별로 현안이나 이슈들 그날 컴 할 것들 방송된 것들, 피드백 줄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공식적인 회의는 많지는 않아요 아, 그래요? 이제 다 뭐 밑에 이제 사업부장님들이 그 현업은 지휘를 하시니까 이렇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기는 왜 이렇게 의자가 많아요? 뭐 이렇게? 어디요? 저기 아, 여기 원래 이제 의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, 그렇구나 저거는 잠시 왜냐면 누가 보면 잠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리 울리려고 의자를 거기다 닦아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저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직접 연출을 하실 때하고 이게 좀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죠? 가장 큰 차이라면 우산 장사, 소금 장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PD로 일할 때는 아, 네 프로그램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되죠 네 프로그램이 안 되면 뭐 이건 세상이 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뭐 채널도 뭐 열 몇 개고 뭐 프로그램만 개수만 몇 십 개가 되니까 사실 일일이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떨 때 좋았다가 또 근데 이게 또 좋았던 시절이 또 막 길게 가진 않고 그러니깐 한 프로그램이 잘 돼도 다른 프로그램이 흔들리면 또 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또 이제 앞서고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신념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또 분배 PD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형님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 당신들도 방송에 대놓고 편성 바꿔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일례로 그런 거 아이고 참 호부장님 아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? 예 아 잠시 저희가 이제 휴지기를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학이죠 방학 네 방학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오게 될지 하지만 뭐 저희가 한 대회에 한 팀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임의하셨던 거는 너무 늦은 시간을 좀 쉽게 당하는 부분을 민정이 조금 많이 일으신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? 이명환 본부장님 네 이명환 본부장님 조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회의 때 임원분들 마우지 회의 때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?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들 말씀하셨네요 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? 아이 그 바꿔달라면 좀 바꿔줘야지 박수 고맙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후배분들이 오시면 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?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고민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TVN에 있는 후배들만 생각을 하면 10년 정도 이제 보았던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성공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맞는 옷을 좀 입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판단하죠 아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청률이 가장 좋다는 잣대가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까? 저기 제가 써놨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저 저기 제가 써놨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저 닥치고 시청률이라고 써놔요 닥치고 시청률이라고 써놔요 반은 시청률이 나와요 아 저기 닥치고 시청률이 50%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있네요 두 번째가 새로운 시도엔 글로벌향 그다음에 초월메이드 그다음에 대형기획 쉽게 할 수 없는 것들 조개 한 30% 갑자기 우리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쓸 수 없는 것 아니다 아 절 절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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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 절대 아니다 사실 제가 저런 경험이 많아요 일부러 좀 보여주기식은 좀 더 선명합니다 글씨가 좀 더 선명합니다 글씨가 좀 더 선명합니다 글씨가 좀 더 선명합니다 글씨가 근데 저게 지금 약간 공기와 마탈을 하면서 흐려진 것 같던데 제가 봤더니 판다 국가생 의뢰 보고 아 그래요 맞아요 어 그럼 저건 뭐예요? 너그러운 예술가는 뭐예요? 저건 뭐예요? 아 저거요? 아 너그러... 뭐 책을 읽다가 저 그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걸 좀 메모를 해놓으신 거군요 너그러운 예술가적인 리더가 약간 뭐... 약간 이제 저기 본부장님의 일기장 같은 겁니까? 이렇게 약간 약간 이제 저기 본부장님의 일기장 같은 겁니까? 이렇게 약간 아 일기장은 아니고 그냥 보여주시기죠 약간 트롬보트에게 내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어떤 저런 걸로 해서 은연중에 그 나의 신입 시절을 좀 떠올리신다면 네 혹시 좀 나의 신입 시절을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한다면 다섯 글자요? 아... 요즘... 요즘 단어로 치면은 뭐 당당한 아싸 아 당당한 아싸 당당한 아싸 당당한 아싸 그러면 약간 아싸 하셨다고 하면은 출연도 하시고 할 때는 네 많이 떨리거나 부담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그때는 정말 그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아... 그렇게 부담이라기보다는 되게 절박함은 있었죠 또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입장이니까 저의 어쨌든 이런 노출들이 그래도 재미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좀 흘러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이거 인터뷰 의뢰했을 때 네 한 번에 오케이 해 주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그... 굉장히 고사를 많이 했는데 출연하고 이런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그... 뭐 방송인도 아니고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코로나 지금 시국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다 나가서 사실은 촬영해야 되는데 이 산해에서 어쨌든 방송을 만들려고 담당 PD가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진짜 뭐 내가 내 키든 내 치든 하여튼 이건 무조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하게 됐습니다 아..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야 너무나 큰일이죠 진짜 이번 주 시청률 나오면 너무 또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신 거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앞에 누구누구 찍었어요 아 지금요? 그거라 좀 합시다 일단은 신혼논 PD 신혼논 PD님 전에 김대주 김난주 작가님 김대주 김난주요? 또 또 처음에 대탈출에 정종현이 정종현이 네 전체적인 라인업은 어떻게 오늘 좀 마음에 드십니까? 아니 근데 그 제가 마지막인가요? 네 마지막이에요 몇 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저 촬영하기 전까지는 아 글쎄요 뭐 분량으로 따지면 아마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아 진짜요? 네 그럼 뭐 다행이네 부담이 없는 네 본부장이 또 분량 너무 적다고 또 약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송 분량이 혹시나 없습니다 네 임팩트가 중요하죠 아 그렇죠 아 아 많이 나온다고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아 범장님이 토크가 좋으세요 감이 있으시니까 역시 혹시 이명환 본부장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까요? 네 혹시 좀 그런 분이 좀 있습니까? 일로 만난 아 일로 만난 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나영석 피디나 신현호 피디나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인연이고 근데 이제 그 인연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라는 이 이 집단에서 저희가 원튼 원치한다 그렇게 이제 맺어진 인연이고요 네 뭐 그런 반면에 뭐 지금 그 아 그 신현호 피디하고 슬기로는 의사생활 지금 집필하고 있는 이우정 작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와 피디로 만나서 어 한 20년 동안 만난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 거의 대부분 뭐 19년 이상의 시간을 뭐 저와 직접 간접적으로 일을 한 관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 그 피디분들 그리고 출연자분들하고 소중한 인연인데 그 인연은 정말 좀 그 남다른 인연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날 그날 그 그 타이틀 타이틀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달려왔던 그 시간이 어쨌든 이렇게 또 결과를 나타낸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그때 음 그 과정에서 그 이우정 작가가 어떻게 보면 그 포스트 역할 어 중심축 역할을 지금 이제 하는 입장이고 사실 예전에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했고 어 고맙고 어 뭐 앞으로도 그런 인연이 쭉 이어지길 바라죠 그러면 한번 이명환 본부장님 한번 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올해로 열두 살이 된 송인군입니다 반항으로 두 살이 된 송어진입니다 아 우리 그 이루군하고 어진군 두 분은 형제이신가요? 네 네 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? 아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뭐할지 계획 세워보다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생각해 놓은게 있어요 아 뭘 생각했어요? 그 포즈 맞추기 하는건데 네 옆에서 누가 누가 얘기를 해주시네요 하하하하 이루군 그 위에 누가 계세요?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하하하 아니 아무도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까 누가 옆에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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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허진군 옆에 엄마 있어요? 하하하하 옆에 없는데요 하하하하 그러면 본인 왼쪽에 누구 있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왼쪽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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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문제 주세요 1636년 청나라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선의 왕 인조는 궁을 떠나 이곳에서 47일간 피신해 있었는데요 이곳은 한양의 동남쪽을 지키던 군사 요새 중 하나로 높고 가파른 산세를 이용한 뛰어난 축성추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? 주관식인거죠? 주관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 두 분은 긴장된 눈으로 법무장님의 입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정답은요? 남한산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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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얼굴 가리고 있어요 지금 얼굴 가리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정답은요? 남한산성? 이명환 본부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요? 정답입니다 남한산성? 정답입니다 남한산성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1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100만원이십니다 와 자 우리 두 분도 바로 지금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드릴게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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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hm 총